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네 지금 서울 지금 이제 마지막 이틀 남았는데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합니다 네 지금 11시거든요 11시인데 지금 오늘 프로필 촬영이 있어가지고 지금 촬영 가는 중이고요 일단 늦었기 때문에 45분까지 가야 돼요 일단 샵 가가지고 다시 올게요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네 조금 롤링 좀 하고 할게요 네 메이크업 다 끝나고 머리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제가 영상에서 이 말을 깐 적이 없는데 처음 까봅니다 저도 어색하네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처음 울려가요 네 지금 다 끝났습니다 어색해요 이제 촬영장으로 갑시다 지금 촬영 중인데 너무 어색합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옷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지금 메이크업이 가까이서 보면 부담스럽게 진합니다 시나무다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짜자잔 이따가 촬영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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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은 항상 팬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홍대로 가고 있습니다. 신이 누나를 만나고 홍대 데이트 일단 밥부터 먹을 거예요. 배고파요. 일단 홍대로 가겠습니다. 뿅! 홍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늦었어요. 뭐야? 갑자기... 안녕히요. 만났습니다. 아니 누다 밖에 있을 줄 알고 찍고 있어도 여기서... 아니 밖에서 찍어도 돼. 진영, 먹어볼래? 뭐 먹을까요? 내가 알아봤어? 네. 내가 알아봤어? 뭐지? 피자 피자 앞에 갈래? 그... 배고파요. 이거 몇 번인지 알아요? 20분이나 보긴데... 보입니까? 보이네요. 이게 지금 우리 앞에 16팀 있어요. 또 한 번이에요. 우리가 한 30분 기다렸나? 우리가 한 30분 기다렸나? 아 배고파요. 근데 이제 65분 부릅니다. 먹을 걸 뽑겠습니다. 배고픈 관계로? 피자! 피자! 피자부터 먹을까나? 네. 네. 저런게? 따란 따란 따란... 저거 아니에요? 음식이 없는 게 많네요. 오 뭐야? 맛은 거 끈적뽕뽕뽕이지? 뭘? 근데 아이스크림이 바닥났는데? 뭐요? 피자가... 오! 야 밥 피가 없어. 밥 먹고 일단 배고파요. 일단 먹어야 돼. 일단 먹을게요. 배고파요. 역시 인기녀. 역시 인기녀. 팬을 만났습니다. 부럽네요. 전 언제쯤... 언제쯤 팬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피자 타코야키하고 떡갈비? 역시 뷔페는 양순이죠? 배에서 꼬르륵 소리나요 빨리 먹어야겠죠? 네 일단 먹을게요 네 일단 먹읍시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다 그것만 드십니까? 아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피자집에 오셔서 피자는 안 드시고 리젓토만 드시네요 아 야 줄인 것 같아 줄인 것 같아 줄 안 돼 안 돼 예의 지키셔야죠 예의 지키셔야죠 야채는 안 먹습니다 면 아니야 면? 미이크는 어디집니까? 면 그것도 샐러드로 보인다 그것도 면만 파스타만 뭐야 아하 예쁘게 나옵니다 조명빨 받아서 아 그래요? 네 두 번째 접시입니다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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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러지? 진짜 어떤 느낌이야? 이거라도 그런 느낌 진짜 자기가 한번 해 여기 여행이 없는가 여기 여행이 없는가 어디있어? 네 이미 드시고 계십니다 누나가 밥을 사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누나 역시 아니 내가 사려고 했는데 누나가 계산했어요 지금은 밥을 다 먹고 약간 신발까지 두겼습니다 신발 이쁜가요? 신발 이쁜가요? 어허 귀여워 카페에서 지금 이제 도착한결에 커피를 다 아까 다 마셨어요 지금 아까 다 마시고 이제 집을 갑니다 얘기하느라 영상을 깜빡하고 찍었네요 인사해주세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얘가요 얘 꾸미고 나와야돼 얘 엄청 잘생기는데 지금 여러분 속보이는 겁니다 얘 엄청 잘생긴 애예요 안 할 뻔했잖아 내가 이게 여자들이 메이크업 한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거 영상 앞에 나올거에요 어 맞아맞아 앞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 완전 잘생긴 애 지금 나만 산다고 이러고 온거에요 지금 아 인하탑니다 파악하니 네 이제 인사하고 집을 갑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신동 파이팅 파이팅 나중에 뭐야 전주? 아 전주가서 네 콜라보 찍었으면 찍도록 해요 좋습니다 네 빠이 안녕 안녕